오늘의 목소리부터 해결중 저의 소리도 네? 저의 소리도 네? 저의 소리도 네? 저의 소리도 네?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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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여 여러분, 지금 몇 시죠? 네, 저이거 창업! 진짜 오랜만에 한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오늘은 뭐 하나요? 꿈 챌린지. 꿈 챌린지. 군군. 꿈. 아, 군군. 군. 군고구마 먹는 거. 군고구마. 여기서 영화 보면 재밌겠다. 어? 둘이 나왔어요. 약 1분에 영상 제작. 검색 허용. 엔 아이폰 노래만 사용 가능. 모든 멤버 한 번 이상 등장 필수. 상황에 따라 카감님 협조 가능. 정해진 장면이 거의 있네. 아, 이게 주제를 먼저 쳐야 하는구나. 아, 주제가 팀이네요. 소리꾼. 웃음 사냥꾼. 명장면. 웃음 사냥꾼. 지금 고르는 거예요, 이거? 저는 소리꾼 하겠습니다. 어, 사냥꾼. 요즘에 제일 유행인 틱톡이 뭐지? 그러면 저는... 저는... 저는 이야기꾼. 저는 그거 할래요. 여자애들이 안 놀아줘요. 오우. 오우. 과거에다. 그거 밈이 되겠다. 어? 나도 이야기꾼 할까? 저 이야기꾼이요. 어, 형 아니면 그거 할래요? 예지가 뛴 다음에. 뛰라. 엄마가 뛰라. 그런 것도 해도 되고. 예지 역할을 누가 하면 하라고. 예지 역할. 바로 하나야? 어, 뭐야 퇴근 미션 뭐야? 와. 오 마이걸. 어? 아, 잠깐만. 이거 벌칙을 미리 말씀을 해 주어야지. 아, 이건 못 들었는데. 아, 이건 못 들었는데. 여기 있는 장비 다 이대로 놔두고 가요. 오케이. 아, 정리꾼? 정리꾼? 아, 근데 전 너무 좋은데요, 오히려? 네. 오히려 피디님이랑 같이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요? 근데 꼴찌를 못 해서 아쉽게 못 하겠지만. 오케이, 여러분 이동해볼까요? 네. 렛츠고! 렛츠고! 아, 뭐라 하지? 서품실 가서 형, 법시다. 뭐 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그는 자신 없는데? 오, 뭐야? 뭔가 많은데? 오, 많은데? 와, 여기 장난 아닌데? 진짜 아이디어가 없는데 지금. 정리꾼. 정리꾼. 음... 뭐래야 되지? 정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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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은 그리고, 1. 카르마 챌린지 하는 거야? 예. 그 춤 말고 가사가 아이동키버거시니깐.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냥. 뭔가 그런 틱톡처럼. I don't give up 것이 나올 때 어떤 약간 뭐를 행동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너가 막 거울을 완전 깨끗하게 해서 손자국 자국도 많잖아요 닦아 내가 그 노래 마치고 와서 더럽혀 그러면 이제 I don't give up가가 딱 그 가사의 느낌 어? 컵 세울래? 완전 이렇게 높이 세우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몇 개 찍는 거야 뭔가 이렇게 틱톡처럼 오케이, 그럼 거울 닦고 있어요 오케이, 그냥 컵 쌓고 있어 너 그게 컵 쌓고 싶었지? 네 잠깐만요 즉석에서 뭐라도 할 수... 기타 들고는 의미가 없는데, 나 뭐 하지? 아... 몰랐어라... 형, 피아노 뭐 칠 거예요? 저는 그 투어 때 하는 그거예요 몰랐어? 네 아... 몰랐어라... 아... 몰랐어라... 아... 몰랐어라... 아... 차봉은 나오지 않을까? 코드 배열이 어떻게 되지? 이거 먼저 공간을 열려 너의 눈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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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크레버스를 찍고 그 까불이 그걸 해가지고 저원이 해가지고 찍고 마지막에 제가 돌려서 아, 오늘 사연이 제가 어쨌든 다 찍으니까 어허, 어허 다 힘들었다고 마무리를 하면은 1분은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나는 구성해놓은 게 있어 뭔데요? 뭐 하는 건데요? 내 마음의 범죄 도시라고 내 마음의 크레파스와 범죄 도시를 결합하는 거야 그거 그 장면 뭔지 알지? 여자애들 안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어 이제 범죄 도시로 넘어가는 거야 야, 너 누구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저 까불인데요? 까불지 말고 일로와 좋다 아니면은 이 동생 쫓아가는 그 씬이 있잖아 예지야 엄마가 뛰지 말래 하는데 거기서 이제 범죄 도시의 이제 추격 씬으로 넘어가는 거지 추격 씨 진짜 웃기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엄청 힘들었다 다 더빙으로 갑시다 이걸 하고 얘가 나와서 그걸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더빙할 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일시정이 되잖아 네, 일시정이 되고 일시정이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 나랑 얘랑 음 음 이게 왜냐면 움직이면은 이어지는 느낌이 안 나니까? 이어지는 느낌이 아예 안 나 일단 리허설 한 번 합시다 음 맨처에 이러고 있어 갈게요 그냥 다 그냥 다 그냥 다 여자친구 그냥 다 이렇게 썸버리고 그냥 좀 네 이렇게 해서 괜찮아 지금 딱 멈췄어 오케이 여기서 까부리인데요 뭐 내가 이런 그런 표현을 하는데 아 그럼 야 야 할 때 얘가 보여 너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 오케이 렛츠고 더 너 좀 더 좀 더 오케이 렛츠고 야 너 뭐야 까불지 말고 이리 와 이씨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제 가다가 돌려서 아 오늘 촬영하는 게 역시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힘들었다 오케이 이러고 끝내면 되니까 딱 다시 어쩌다 진짜 그때 같아 나름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아 인트로만 하게요? 네 아 그럼 나도 인트로만 해야겠다 잘 나오냐 거기 여기서 찍어야 되지 않아? 저희가 뭔가 대단히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괜히 드는 건가? 왜? 근데 뭔가 너무 평범한 것 같아 뭐가 평범해? 뭔가 다른 애들 뭔가 대단히 뭔가 기깔난 걸 해볼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뭔가 무빙이라고 줘요? 무빙은 엄청 줘 그냥 어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조명 좀 줄여주실 수 없나? 저 가운데 거 빼고 양쪽 두 개 한 번만 꺼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너를 내가 먼저 찍어줘 네 그리고 여기 정지법 기능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약간 먼저 들어가서 정지시키고 까만 화면에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데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해볼까? 다시 해봐 여기를 그냥 이걸로 해 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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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 톤 기타 안으로 들어갈까? 그럴까요? 그럴까요? 이게 들어간다고 까매지나? 까매지나? 까매지나 까매지나 어떡해 진짜 너무 아니면 한 이 정도로 해둔 거야 아 이 정도로 해둔 거야 오 된다 오 오케이 오케이 자 갈게요 이렇게 해야겠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근데 내 생각에는 네 아니다 다시 찍어보자 아니 그 생각보다 멀리서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가까이 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지금 여기 뒤에가 너무 우승해서 좀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쭉 쭉 쭉 올라오다가 조금 도전했다가 여기로 그냥 쭉 쭉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와 시간 걸리겠는데 이거 어 무서워 이 정도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이것보다 더? 맨 마지막 올릴 때 아 제가 차고 싶은데 마지막 형이 얼리는 척 해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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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가 같이 그냥 싸 이거 오케이 오 재밌다 컵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신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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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제대로 어? 일단 여기 다 채우 거예요 일단 여기 다 채우 거예요 봐봐 여기 안 들어가잖아 내 마음이 급해 원래 아니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거 은근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 응 카르마 홍보가 저희 노래 홍보해야 되니까 오케이 좋은데? 얼마 안 나왔어요 와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트리고 싶지 않은 건가? 지금 해도 돼요? 한 번? 아니 미쳤어? 여기서 배신하는 게 예능이에요 안 돼 예능 아니야 그럼 실패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번 하는 게 예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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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에? 아니에요 저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야 거기다가 넘어져 야 이거 너한테 안 돼 이거 너한테 안 돼 이거 넘어지면서 다시 쳐야 돼 이거 그러면 태그니까 태그니까 뭐가 없어요 그러면 집중 실수는 안 돼 이제 진짜 지핑해야 돼 실수는 안 돼 아 이거 한 칸만 줄일걸 아니야 아니야 형 스케일 높아야 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 너가 해라 내가 옆에 봐줄게 조금 뒤로 해야 돼 조금 뒤로 아 지금 맨 위에 좀 잘 안 맞아 아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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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지 마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정도? 어 그냥 이 컵이 없다 잠깐만 세 개만 있으면 되는데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너무 힘들다 땀이 너무 나 와, 잠깐만 너무 떨려 어? 아, 안 돼! 안 돼! 많이 기울어졌어 왜? 많이 기울어졌어 아니, 저 안 건드렸어요 형 저 안 믿었죠? 저 안 믿었죠? 아, 이거 너 쌓고 있어, 내가 죽을게 이거 이렇게, 주워야 돼, 이거 오케이, 분량 뽑았다, 그쵸? 아이씨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왔는데 아니, 초반에 이거, 그냥 이거 잘 맞춰야겠다 오케이 그럼 멘트로 아예 그냥 새로 찍어야 될까요? 오케이, 멘트로 한 번 찍자 야! 너 뭐야? 까부는데요? 까부지 마요! 웅얼웅얼 소리 내주세요, 여자들 소리 저게 저게 지금 안 돼 그래! 여자애들, 여자 학생들 소리 내주세요 어, 네, 그럼 뭐라고 하지? 이런 것부터 계속 아, 자연스럽게 와글와글, 뭔지 아시죠? 오케이 아, 박수 멋있다 아, 그냥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소리가 아닐까? 오케이, 갈게요 그냥 다, 다 연사해드리니까 아, 그냥 다 연사해드리니까 그래요 오, 진짜 비슷해, 근데 끊었어 끊었어, 끊었어 시선 처리가 진짜 똑같다 사인... 아, 이거 어려운데 오케이, 갈게 하나, 둘, 셋 야! 너 뭐야? 저 까부린데요? 까부지 말고 일로 와, 이씨 오, 근데 30초 조금 넘겠다 형이, 아, 그럼 여기서 뭔가를 추가할까요? 그럼 이거 어때? 너가 이렇게 찍고 이게 그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어, 그렇게 돌릴 수 있어요 그냥 돌릴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뛰어갈게, 나랑 정원이랑 어, 뛰지 마! 그럼 제가 예제할까요? 어 너가 이렇게 찍고 있어 이렇게 찍고 있다가 여기서? 너 우리가 뒤로 이렇게 갈 테니까 뒤로 이렇게 뛸 테니까, 이렇게 잠깐만 실내 주머니 필요해요, 실내 주머니 이거 예제가 쇼핑백 네 그 실내 주머니 들고 뛰거든요 하하하 뛰지 마, 이런 건 폴라로이드를 까는 게 낫지 않을까? 갈게요 멘트 끝나면 가면 되죠? 어 오케이 오늘 촬영도 힘들 줄 알았지만 역시나 힘들었다 힘들었다 뛰지 마! 엄무가 뛰지 말래! 나쁘지 않은데? 아니, 다 돌아 뛰지 마! 엄무가 뛰지 말래! 진짜 이게 웃긴데? 하하하 이거 킵해놓고 뛰지 마! 이거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킵해놓고 한 번만 어, 이것도 써도 돼 아니면 1분 찍을 때까지 계속 뛰지 마! 엄마가 뛰지 말래! 뛰지 마! 엄마가 뛰지 말래! 계속하래! 어? 나쁘지 않은데? 흐흐흑! 하하하 뛰지 마! 어, 오빠가 뛰지 말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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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껏... 엉껏 털여 각... 뭔 소리야 봐봐? 이때부터... 이때요 우릴 연결한 비에 call myself for one 오케이 리키야 타이밍 알겠지? 오케이 아니, don't give a what 딱 여유롭게 이거 한 번 들어봐요 아니, 리키야, 이거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정확히 해야, 너 진짜 이거 실수하면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한 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할까요? 오! 이거예요! 이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자 잠깐만요 형이 그 세우는 타이밍 맞출 수 있겠어요? 운명을 뭐라고든 부르거나 I don't give a what 우리 연결 아프게 call myself 아니, 좀 더 일찍이다 잠깐만, 노래 하우와 지올게요 니키야, 이거 이거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거 아 Don't give a what 우릴 연결 P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오케이, 가봅시다 조심! 제크 형, 진짜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오케이 딱 한 번에 원샤워 볼게요 너무 긴장돼 신경 너무 빨리 뛰어 한 번 다시 할까? 한 번 다시 할까? 오케이 한 번 다시 하자 오케이 한 번 다시 와 나 심장 지금 너무 빨리 했다 진짜 오케이 여유롭게 가볼게요 이건 거의 아이랜드 막밤보다 더 덜고 레츠 고! 아 조금만 한 번 다시 하자 아 조금만 한 번 다시 하자 아 죄송합니다 너무 빨랐어요 내가 너무 빨랐어요 내가 너무 긴장했어 아니 너 좀 더 늦게 해요 오케이 자 한번 타이밍 맞춥시다 오케이 아재 아재 이때부터 조심스럽게 네 오케이 오케이 부하 빨리 들어와야 돼 너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리 가 이리 가 제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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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가 미니 좋았다 좋았다 괜찮다 괜찮은 거야? 아니 이거 괜찮아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어우 다리 힘 불려 오케이 블랙에서 시작하면 괜찮으니까 어 시작 좀 해줘 오케이 아 오고 미스 너무 미친다 다시 이렇게 해야겠다 미스 이런 느낌?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끝도 그냥 블랙에서 끝낼까? 어 그게 나을 것 같아. 방금 좀 잘 친 것 같은데? 뭐? 굿? 굿! 굿! 뛰지 마! 오빠가 뛰지 말래! 20초 만 더! 뛰지 마! 20초 만 더! 오빠 뛰지 말래! 오케이x2 오케이 아! 내가, 내가 잘 닦아야 돼. 막 입에 입긴 해가지고 너무 일찍 왔다.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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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다. 힘든 촬영. 자, 이렇게 해서 다 찍고 왔습니다. 11시간 동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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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각자 팀이 어떻게 영상 제작을 했는지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투어의 엔딩곡이 뭡니까? 카르마죠. 네. 그래서 카르마를 저희가 틱톡 챌린지나 뭔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르마를 홍보할 겸 좀 다르게 틱톡 느낌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노력한 걸 봤어요. 맞아요.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했어요. 근데 가운데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네. 본인의 패러디도 있고요. 짧게 뭐 영화의 패러디도 한 장면도 있고. 엔하이픈 밈도 담겨있나요? 그냥 약간 솔직히 보면서 이게 무슨 영상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의 제작 의도가 딱 맞습니다. 약간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 이건 뭐지? 요즘 되게 그런 게 예술적으로 트렌드죠. 뭐 그렇다 치고. 저희는 콘서트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형도 콘서트를 노렸네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쵸 그쵸. 이제 엔지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쵸. 빅 이벤. 한 번 더 이거는 싱크가 아니다. 좋다. 연습을 많이 했다. 우리는 싱크 라이브로 라이브 인증. 라이브를 인증한 것과 동시에 좀 감미로운 선물을. 되게 좋다. 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좋은데요? 오케이. 그러면 저희 한 번 정원이 팀을 볼까요? 그거를 한 번 영상 봐 볼까요? 아 잠깐만. 근데 이거. 기대된다. 이거 근데 그 내 마음의 크레파스를 보셨어야 되는데. 어 저 근데 밈은 알아요. 아 밈 알아요? 나 그거 성우이 장면 수천 번 돌려봤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 기가바이트가 제일 높아요. 분량이 제일 많다는 소리예요. 그냥 다. 어 영상이 안 나와요. 다시 틀어주세요. 저희는 그런 거 같아. 일단 저희는 그런 거 같아. 일단 봐봐.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아니 그냥 좀 봅시다. 그냥 다. 다 연사이들이니까.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뭔가 부끄러워하는데? 무슨 노래를 얘기하고. 그래요. 편집인 줄 알았다. 야! 너 뭐야? 저 까부는데? 까부지 말고 이리 와. 오늘 촬영이 힘들 줄 알았는데 역시나 힘들었다. 쓰이지 마! 엄마가 뛰지 말래. 뛰지 마! 엄마가 뛰지 말래. 뛰지 마! 엄마가 뛰지 말래. 아 그 포인트. 그 포인트. 잘. 그냥 긴장해. 아이고. 아이고. 네 가자. 그 선우 중간에 그건 뭐예요? 그것도 이게. 저희도 모르고 있었던.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은 다 모르시는데. 네. 잘 아실 거예요. 오.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기승이 형 G. 시쿠충 소리꾼. 소리꾼 G. 아이씨이. 오. 아 봐요. 원래 화면이 없네. 원래 화면 이런가 봐. 오. 진짜 뮤비가. 뭐야? 이거 누가 찍었어요? 기승이 형? 뮤비가. 그 감독님. 진ilian 딱힌 스페팅. 좋은데? 요. 오. 우와. 잘 하네. 하. 대박. 아니, 감독님이 다 했다. 편집도 내가 다 했어. пршь 날. 요러실분도 함께하게. 공개 때려야. nor body를bit하는 위치에 cab Via change του 신แต permite. 방금이 다 했다, 이거. 아, 너가 찍었어? 미쳤다. 왜 왜 마지막에? 자체 편집. 아, 이수이 형.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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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쳤지? 아, 우리 것은 참고. 최적인 저 영상. 참고로 편집을 저희가 다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도 편집은 우리 양인데 망했네, 편집이. 어, 약간 부끄럽다, 이거. 어, 이거 그건가 보다. 틱톡이다.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편집은 왜 안, 뭐 하는지. 아, 이거 편집은 왜, 뭐 하는지. 아,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여러 개 틀렸네. 이게 뭐야? 뭐예요, 이게? 저기요, 편집을 왜 이렇게. 아, 나 근데. 너무, 오히려 웃겨. 너무 웃겨. 오히려 좋았어. 웃기긴 하네. 오히려 좋았어. 아, 그냥 동기부아. 진짜 동기부아. 진짜 동기부아. 가사에 맞춘 이제 틱톡 밈. 맞아. 이게 챌린지 느낌이야. 어, 근데. 괜찮은데? 이거는 유행하면 인정해 주는 거 같아. 안 돼, 이건 솔직히 나쁘진 않았다. 나빴어. 꼴찌는 아니다. 꼴찌는 아니다. 야. 너네보다 우리가 낫다. 에이. 하고 다시 볼까? 수고할까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3번 좌벽됩니다. 3, 3번입니다. 오케이. 아, 이거 만장일치일 것 같아. 다른 의미로 고민이 많이 되네. 다른 의미로. 그냥.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로 재미있어. 잘 뽑아주세요. 와, 근데 이거 못 쓸 거 같은데 방송에. 너무 재미없는데. 진짜 우리 너무 재미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약간 괜찮네. 재미없었는데 역시나 재미없어. 어, 제가 그거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한 표는 있을까? 정원이는 미리 볼 수 있잖아. 오? 오? 왜? 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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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런 건 안 돼, 그런 건 안 돼. 오하지 마. 야, 연기하지 마. 오하지 마. 오하지 마. 연기하지 마. 자, 발표하겠습니다. 아니, 1등이 발표하면 골팀이 많을 것 같아. 네. 자, 1등 팀. 1등 팀은. 2등 팀은. 2등 팀은. 3번 팀입니다. 3번 팀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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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진짜요? 우와아! 화이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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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다! 2등, 2번 팀. 난다! 우와! 진짜, 진짜 진심으로 기뻐. 진짜 너무 고생했는데. 저희의 노력을 버셔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제발, 제발. 자, 꼴지마. 네, 저희가 꼴등이에요. 네, 저희가 꼴등이고. 포기하지 마요, 꼴등. 네, 저희가 꼴등이고. 자, 꼴등, 꼴등팀. 너무 고생했는데. 고소한 차이도 이제 그런 거라. 자, 꼴등팀. 제발. 꼴등팀. 1번 팀입니다.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알았어. 오늘 너무 못했어. 아, 너무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좀 재미가 없어.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팀 다 재미있었는데 그 컵을 쌓은 그 노력이 너무 가상해가지고 둘 다 재미있었어요. 저는 정. 여기서 재미있었어. 정리하기. 정리꾼. 정리꾼.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수고하십니다. 두 손 좀 해주세요.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나요? 네. 마이크 백 한 번씩 쓰세요. 오, 오, 오. 좋다. 오케이. 뭐 이런 거 잘하는데? 마이크 빼주세요. 마이크 빼주세요. 아,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이크 백, 아, 제가 빼드리기. 마이크 빼실게요. 안녕. 제 것도 뺄까요? 제 것도 빼요? 제 것도 빼요? 저희 것도. 야, 니키 땀이 왜 이렇게 났어? 오, 들어. 우, Chicago recentcias. 수고하십니다. 저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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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내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공.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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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적한 이 분위기를 여기서 벗어나야겠어요.